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스터 피자, 샐러드, 콜라, 치킨위잉, 치킨위잉, 치킨위잉 또한 맛이 나는지 지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쪽을 한꺼번에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끝까지 맛있게 잘 먹습니다 모처럼 먹는 피자 정말 맛있네요 피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브랜드 있는 피자는 사실 모처럼 먹어봅니다 미스터 피자는 우리나라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두 쪽을 쭉 가지고 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할당량은 사실 3쪽에서 4쪽 정도 됩니다 오늘 혹시라도 남으면 제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샐러드 이것을 별도로 주문했는데 아주 잘나오네요 과일 샐러드, 다노바, 감자, 파스타, 푸딩 등 샐러드까지 쭉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주문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 피자를 이렇게 시켜서 먹으니까 아주 맛있네요 미스터 피자, 대자, 콤비네이션인데 사실 다 먹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먹었고 앞에 있는 샐러드, 마지막까지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윙은 각자 하나씩 나왔는데 마지막에 제가 먹어봤습니다 맛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